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희입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기반 초고속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초고속 디램인 플래시볼트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래시볼트는 16GB 용량의 3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디램으로 기존 2세대보다 속도와 용량이 각각 1.3배, 2.0배 향상되었습니다 플래시볼트는 FHD 영화 82편을 1초에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췄습니다 삼성전자는 2세대 8GB HBM2 디램 아쿠아볼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양산한 지 2년 만에 3세대 제품인 플래시볼트를 출시해 차세대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 선점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이 제품을 양산해 기존 AI 기반 초고속 데이터 분석과 고성능 그래픽 시스템을 개선하고 슈퍼컴퓨터의 성능 한계를 극복해 차세대 고성능 시스템 적기 개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는 펠리세이드와 소나타, 센슈어스, 텔룰라이드, 제네시스 등 모두 7개 차종이 2019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운송디자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굿디자인 어워드는 1950년부터 시작해 69회를 맞이한 오랜 역사의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로 올해는 전세계 38개국에서 출품된 900여 점이 분야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협 현대디자인센터장 전문은 고객을 지향하는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센슈어스 스포티니스가 두 차량에 적용됐다며 고객에게 전달되는 디자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쉐보레가 트레이블레이저의 1호차 전달식을 갖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고객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쉐보레는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세계에 이름을 알린 UFC 선수 정찬성을 트레이블레이저 1호차 고객으로 선정했습니다 쉐보레는 앞으로 6개월간 정찬성 선수를 트레이블레이저 홍보대사로 선정해 정찬성 선수와 함께 트레이블레이저에 대한 뜨거운 시장 반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시저톨레도 한국지엠 부사장은 차량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욱 많은 고객들이 트레이블레이저의 뛰어난 성능과 첨단 사양으로 기존 SUV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대 이상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신형 소렌토의 티저 이미지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4세대 소렌토는 2014년 3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신규 모델로 새로운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기존 중형 SUV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능과 가치를 구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파워트레인인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국산 중형 SUV 최초로 적용됐으며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IT 편의사양 등 신기술이 대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중형과 대형 SUV를 고민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세단과 SUV를 동시에 염두에 둔 고객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다재다능한 SUV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윤리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책임 있는 광물 공급 연합에 최근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배터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 배터리 동맹 가입에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원재료의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지향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것입니다 책임 있는 광물 공급 연합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코발트를 비롯한 분쟁 광물들이 채굴된 국가와 지역, 채굴 기업, 유통기업 등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국제기구 가입으로 아동착취와 같은 인권 문제 및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광물을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굳건하게 갖추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여객 및 화물로선을 잇따라 신규 개설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신규 취향하는 인천 부다페스트 여객 노선에는 218석 규모의 A330-200 항공기가 투입될 예정이며 화물로선은 헝가리행 항공 수요의 성장세에 발맞춰 보잉 777F 화물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발 통신기기와 한국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헝가리행 항공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신시장 개발을 통한 수익성 재고가 기대됩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신규 취향을 통해 유럽 시장 노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칸 지역 시장을 선점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이 혼합현실 제작 시설인 점프스튜디오를 서울에 오픈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국내 계약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혼합현실 캡처 스튜디오 기술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혼합현실은 현실 공간에서 사실감을 극대화한 3차원 가상 이미지와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로 현실 공간 속에서 사용자와 실제 같은 가상 이미지가 상호 반응하도록 하는 진일보안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미디어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끈다는 목표로 점프스튜디오를 통해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의료 등의 3차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오는 5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총 500제곱미터 규모 부스의 공조 솔루션과 부품 솔루션으로 나눠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조 솔루션 전시관에서는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제어하는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이드로키트는 멀티브이에 연결해 냉온수를 만들 수 있는 난방 솔루션으로 열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배관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고효율에 이어 사용 공간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기반으로 북미 공조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효성의 IT 계열사인 효성 ITX가 3D 모델링 및 데이터 관리 회사인 다소 시스템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에 나섰습니다 다소 시스템은 3D 모델링 및 데이터 관리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효성 ITX는 이를 활용해 공장의 제조 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효성 그룹 내 공장들은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출하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걸쳐 데이터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고 제조 환경도 한층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효성 ITX는 지난 2018년 스판덱스 생산 공정에 빅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생산 현황 모니터링 품질 리스크 감지 등이 가능한 글로벌 표준 생산 체계 구축하는 등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